조선일보 특검이라도 받아들여라 이런 것을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참 좀 더 이렇게 격하게 이야기하면 냄새 맡은 무엇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논평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조선일보 사슬은 조선일보는 여러 번 사슬에서 조건부 특검법이라도 받아들이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의 사슬에는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그러니까 총선 정략인 것을 알겠는데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를 참조해서 그냥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입장인 겁니다. 국민 찬성이 높으냐 그럼 국민 찬성이 높다고 높은 것도 의문이지만 그러면 국민 찬성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일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면 다 수용해야 되냐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수가 원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지 국민 다수가 원한다 해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은근히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찬성이 70% 안팎이고 대통령 거부권 반대가 70% 정도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서 얻은지 모르겠어요. 조선의 농구라는 것이 다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원하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수가 원하는지도 의문이고 다수가 설령 원한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줄을 서 가지고 전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데 여러분들 줄을 선 겁니다. 아마 총선의 여성들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 압승하게 되면 이런 메이저 언론들이 다 단핵 대열이나 중도의 그런 사퇴 대열에 아마 줄을 설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제 시각에는 사실과 진실 쪽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 줄을 서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반핵 당시 했던 것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동아일보 이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사슬을 쓴 사람이 누구냐 대도 않는 논리고 천박한 근거다. 진짜 이것이 조선 사슬이 맞는가 아마도 이것은 마음속에 일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을 한다고 하는 시기와 극악의 오만에서 나온 것이다. 많은 밑에 이름들 조선의 사슬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70%가 찬성하니까 특금 받아라 하는 것이 조선 사슬인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정략적으로 만든 악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3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위에는 35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고 그러니까 여론하고 전혀 다르게 그냥 본인들이 뭡니까 그냥 결정한 것대로 그냥 대통령하고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의 일면 톱의 여러분들 사슬이 거대 야당의 총선용 쌍특권복주 거부권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라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 특권법 당신 받아들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국민 여론과 계리된 판단으로는 비상대책이기야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거부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그냥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게 중앙 논지인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에 여러분들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선거부정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뭐죠 역사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우리는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이익에 따라서 뭡니까 그냥 입장을 정리한다. 그것을 대외에 천명한 것이오. 그 이전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부하 내동하고 어떻게 부역했는가는 이미 한 번의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여러분들 불행한 사태가 터지게 되면 윤 대통령을 몰아내는데도 주요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재미를 한 번 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구름님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재미를 봤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니지만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보이는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앙의 사슬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중앙의 중진 언론인들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름대로 논설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쓴 글 하단에 있는 것은 민초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략적인 특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만신창이 될 것이고 그냥 그게 나중에 그냥 탄핵 빌미를 제공할 건데 그걸 왜 받아들이냐 문정권 하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제가 그때 벌써 뭡니까 특검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특검을 해가면 뭡니까 김건희 여사를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을 다 털어봐도 안 나오니까 결말이 낫는 걸 그걸 지금 와 가지고 또 왜 하냐 이게 보통 민심이거든요. 한 분이 글을 잘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조리돌림을 하는 것에 쾌감을 느낄 것인가 그 쾌감을 느끼기 이전에 특검의 존재 이유와 특검 발의권에 대한 검토를 우선하자 그게 특검 상황인가 특별검사 구성요소에 해당되신 것이 있는가 분명한 게 없다 일반 법규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다 정권 거래는 그 속상 거래 내용이 전부 기록된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나 조사해야 될 것이 없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구성요소가 되는가만 판단하면 된다 그 판단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이루어졌는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기소 무혐의 판단을 안 했는가 만약 여의도 양아치들이 장난질 거리로 남겨놓은 것은 아닌지 현 정권 여의도 양아치들이 장난질 거리로 판단을 안 한 건지 그 내용이 무엇이든 특검이 새로 규명해야 될 사실관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드러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 구성요건이 되면 지금이라도 기소하고 안 되면 무혐의 종결 처리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일이다 찬반양론이 여러분들 비슷하게 나오지만 저는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이 정직하게 논조를 펼쳤으면 내가 대한민국 언론이 뭐라고 하면 내 기자님 내 언론인님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개뜩처럼 행동해왔지 않습니까 3년 여러분들 8개월 정도가 된 선거 부정을 누가 다뤘습니까 조선이 다뤘습니까 동화가 다뤘습니까 중앙일보가 다뤘습니까 그래도 중앙일보는 대전 총국장을 지은 김방연 기자가 얼굴 몇 번 세울 수 있는 정도로 결정적인 칼럼을 세웠지만 데스크 차원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자유대한민국을 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그 노력의 결과로 본인들의 노후 30년 40년과 자식들이 죽도록 고생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입만 열면 정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조선일보가 70%가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방송 준비하면서 공명호 tv에 설문을 띄워봤습니다 설문 총선용 쌍특검 폭주 거부검만이 능사 아니다 10월 29일 중앙 총선 전략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조선 12월 29일 주요 언론들 가운데 다수는 특별검사 제도를 받아들이라는 의중을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특검 받아들여서 안 된다 둘째 특검 받아들여야 된다 셋째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2시간 전에 5300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옹혔습니다 표본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입니다 특검 받아들여서 안 된다 이게 94% 나오는 겁니다 조선이 70%로 어떤 여러분들 거짓말쟁이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정직한 여러분 설문조사는 사실입니다 94%가 특검 받아들여서 안 된다 여러분 통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본조사가 5300명이니까 53만 명의 여러분들 설문조사 영화도 94% 정도가 나올 겁니다 표본 설문조사가 딱 시작되자 나자 얼마 안 돼가지고 864명의 이름 투표했을 때도 94% 나옵니다 통계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표본수가 한 1000명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5300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도 94%가 특검 반대 864명의 이름 투표했을 때도 94%가 반대인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기관처럼 조작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유튜브 채널이 제공하는 그 결과를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잘라서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기관들 가운데 조작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표본수 여러분 조작 안 된 게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부는 다 뭡니까 다 거짓과 위선과 사기가 다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선거 결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사설 다 여러분들 뭐죠 조작 거짓 위선 그러면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간밤에 실시한 것이고 새벽에 여러분 한 몇 주 전에 했던 9일 전에 했던 더불당 28일 김건희 특검법안 통과 예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2만 3천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3%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9일 전에 93%하고 지금 94%가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라는 겁니다 4박 5일 4일 주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다 거짓말 공간을 치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진 겁니다 나는 가끔 가다 구역질이 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 보시기 바랍니다 9일 전에 한 통계하고 지금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다 익명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9일 전에 여러분 참여했던 분하고 지금 참여했던 분하고 똑같이는 전혀 안치 않습니까 그래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가 그래서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런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은근슬쩍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 여러분 냈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참 진위를 구분할 수가 없으면 그냥 홀까닥 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의도적으로 절대 홀까닥 넘어가도록 거짓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뻥튀기를 하거나 공병호 tv는 의도적으로 상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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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